안녕하십니까 양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성비 좋은, 감도 높은 토트백 추천입니다 제품명은 마티스 더 큐레이터 쿨링 토트백 블랙입니다 가격은 12 사이즈는 가로, 세로, 폭으로 42, 33, 20입니다 소재는 폴리 100% 특징으로 사이드 주머니에 주름진 가공 및 스트링 디테일이 있겠습니다 착샷 및 제품의 디테일을 설명 후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품의 전체 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제품의 전체 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전형적인 날론 소재입니다 손잡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잡이는 얇지만 튼튼한 손잡이 형태이며 어깨에도 걸쳐도 잘 어울립니다 지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메인 수납 공간에 투웨이 지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다른 수납 공간 없이 아무거나 물건을 던져놓고 들고 가는 감성이며 메인 수납 공간 안에 다른 수납 가방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드 주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 주머니를 보시면 주름진 가공 처리를 했으며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 주머니에 물건을 간편하게 수납 가능합니다 스트링을 조은 모습입니다 제품의 쉐입 및 활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얇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가방이 축 처지는 쉐입이고 바닥에 든든한 받침대가 있어서 바닥에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주머니를 조여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메인 수납 공간의 끝자락을 사이드 주머니 쪽으로 밀어 넣어서 요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총 세 가지 모양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가방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일상 생활이나 여행 갈 때 편하게 활용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티스 더 큐레이터 토트백 구매하여 감도 높은 토트백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마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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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